네 안녕하십니까 bbq 국내 사업부분 sp2팀 이은미입니다. 제가 bbq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집 밑에 bbq 매장에 입점해 있습니다. bbq 치킨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까 이런 치킨이라면 이런 맛있는 치킨이라면 매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bq 치킨 전문 브랜드인 제너시스 그룹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너시스 그룹에 들어오기까지 준비한 과정은 저같은 경우에는 검색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bbq는 현재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식 검색 사이트를 이용을 많이 하신다면 취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저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그룹을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사이트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신다면 정보를 여럿이서 공유를 하신다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란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업문데요. bbq만의 특징인 gms 활동을 통해서 패밀리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너시스 bbq 인사전략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무일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2012년 하반기 대졸실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비전이 확실합니다. 2020년 전세계 5만개 가맹점을 달성해서 맥도날드를 꺾고 전세계 1위 기업이 된다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공채도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셔서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사에 팁을 조금 드리자고 한다면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펙을 따지지 않고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한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스펙이라든가 이런 고정관념이 사로잡히지 마시고 본인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열정과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당장 저희 회사에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